조금 전에 1806열차가 이 지역을 지나서 어덕역으로 가고 나서 어덕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주에서 출발하는 1810열차가 예천역을 향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지역을 지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오늘이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그런지 1810열차도 생각보다 속도를 상당히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저 멀리 다리 밑으로 1810열차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또 미쳐나지만 제 기차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